오늘은 여자들이 존나게 착각하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조수호 기업에 다니는 격리가 남자들은 원래 장기연애 깨지면 금방 결혼하는 거야 이해가 안가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이 한녀는 딱 봐도 설거지각이 보이는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한 달 매달려 연애를 시작했다 말하죠. 남자는 처음부터 가벼운 연애하고 싶지 않다 서른다선 넘기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 말했었고 여자는 오케이 했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부터 남자는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부모님과 식사자리 마련하고 싶다 모은 돈 여권 오픈했으면 좋겠다 같은 식의 한녀의 집안과 재력을 물어보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녀는 남성이 진지하게 들어오니까 서른한 살 처먹고 결혼이 무서워서 덜컥 겁이 났다 말하죠. 서른한 살의 결혼이 무서워 겁이 나면 스무살짜리 여자는 결혼 이야기만 들으면 오줌질질 흘리며 기절해야 하는 수준이겠죠. 이 한국 여자는 남성의 결혼 준비 소리에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지자 말했고 아마 천천히 알아보자는 저 말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호구나무로 갈아치우기 위한 가스라이팅 작업을 하려는 행동이었다 생각이 되죠. 이 한녀는 압박받는 느낌이라 말이 이쁘게 안 튀어나갔고 표정도 별로였다. 라면서 자신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않는 남성에게 기분이 팍상에 불어서 한녀식 기싸움을 시전했지만 남성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성은 표정 말투 연락 모든 게 변했고 데이트 계획도 없고 커피 보고 영화 보고 쇼핑몰 서성이다 사주지도 않고 헤어지는 끝나는 관계가 되었죠. 이 한녀는 정신 못 차리고 결혼 때문에 그러는 거냐 사람이 왜 변했냐 오빠는 결혼 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냐라고 말했는데 이 남성은 한녀에게 꺾이지 않고 마음 변한 게 맞다 서로 가치관 맞는 사람 찾아가자라는 말로 한녀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녀는 이 기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모든 게 꼬일 느낌이라 헤어지자 질러버렸고 남자가 자신을 잡을 줄 알았다 말합니다. 그 뒤로 한녀는 힘들었고 몇 달 동안 다른 남자 처 만나면서 이 남자만큼 설거지 잘해줄 남자가 없겠다 싶으니까 남성에게 진심을 담아 꾹꾹 사랑한다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남성에 결혼한다는 대답이었죠. 4월 달에 헤어졌고 3년에 사귀다 헤어졌는데 6개월도 안 돼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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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 걸어서 따졌다는 이 한국 여자. 원래 이렇게 쉬운 거냐 3년 사귀고 헤어진 다음 4개월 5개월 만나고 결혼할 생각이 드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해가 안 간다. 3년 동안 잘 만나던 관계 단번에 잘라내고 몇 달 뒤에 결혼하는 게 정말 맞는 거냐 바보가 된 기분이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간다며 속상하다는 한국 여자의 이야기. 여기서 기싸움 밀리면 모든 게 꼬일 것 같다는 저 부분에서 여러분은 한녀들의 결혼 마인드를 유추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결혼 생활에 한녀가 꼬일 게 뭐가 있을까요? 남자의 경제권을 빼앗으려다 꼬이는 거 결혼하고 집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전업띵크하려다 꼬이는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참 좋던 한녀와 헤어진 게 다행이라 생각들지 않으신가요?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 했고 결혼 마음 들도록 1년이나 기다려줬잖아 3년 사귀고도 결혼 안 한다 했으니 니 같은 한녀 남자가 마음 정리하는 건 당연한 거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한국 여자들은 이제 와서 떠난 기차에 손 흔들면서 내가 비읍시옥 같았다 후회된다 그 좋은 사람 놓친 거. 라고 말하면서 돌아오지 않을 후회만 계속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자신이 갑의 위치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게 그녀들의 종특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지뢰를 피한 남성이 다시 찾아간 곳이 지뢰 한국 여자라는 점이죠. 떠난 기차에 손 흔드는 여자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양심이 없는 여자들.